누구세요? 확보했습니다! 왜 이러세요?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? 얘는 왜 여태 안 와? 콩나물하고 두부를 만들어 오나? 할머니! 할머니 안에 계세요? 네 할머니 저기 할머니 손녀 저기 어디 갔어요? 네 제가 심부름을 좀 보냈습니다 자전거 탁 나갔는데요 맞았네 맞어 뭐가요? 조금 전에 저 아래 방파지 길에 어떤 덩치 큰 남자들이 여자 하나를 차에 태워 가더라고요 좀 멀리 있어서 뭔가 긴가민가 했는데 할머니 손녀가 맞는 거 같대요 네? 동휘 동휘 아우 동휘 동희야. 아 동희. 동희야. 고객님이 전화를 해주셨습니다. 접니다. 오기분입니다. 큰일 났습니다. 동희가, 동희가 방 회장에게 잡혀간 것 같습니다. 어떡합니까? 우리 동희, 놓쳐버렸습니다. 이제 어떻게 갑니까? 제발 전화 좀 받으세요.